리더들을 위한, 여러분을 위한 CEO 아바타, 시바타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CEO 아바타, 시바타 강연 몇 강이죠 오늘? 4강, 4강입니다. 4강 오늘 강연의 주제는 사장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능력 사장이 왜냐면 리더이니까 C레벨은 다 리더이라서 그 그룹의 수장들이니까 그 수장들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능력은 무엇인가 또 여러가지가 있을 거예요 돈 버는 능력, 마케팅하는 능력 저는 이제 거기서도 제일 중요한 능력은 이게 아마 2번 돈 버는 필살기랑 접목이 될 거예요 돈 버는 필살기 뭐였죠? 망하지 않는, 이제 망하지 않는 것 자체가 돈 버는 필살기다인데 그럼 안 망하려면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 굴절 적응 굴절 적응이 뭐냐면은 이게 어떤 목적으로 진화가 됐는데 특정 목적으로 진화가 됐는데 다른 목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새들이 깃털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철저하게 온도 조절을 목표로 이제 생물이 진화를 한 건데 시조새가 그걸 날개로 쓰기 시작한 거래, 날기 위해서 이게 굴절 적응이 된 거예요 날려오고 깃털이 생긴 게 아니라 온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깃털이 생긴 건데 어때요? 그게 날라가는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대표적으로 굴절 적응으로 성공한 데가 슬랙 슬랙이에요 슬랙, 슬랙이 뭐냐면은 이제 카카오톡 같은 건데 비즈니스 전용 카카오톡 걔네가 원래 딴 비즈니스를 했을 거예요 게임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건 다 말아먹고 그 슬랙이라는 게 자기네가 자체 개발한 사내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고 그래야 되나? 툴이라고 그래, 툴이었는데 그게 다 망하고 에이, 회사 망했으니까 이거나 풀어보자 그랬는데 그게 퍼져갖고 대박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굴절 적응 잘한 대표적인 회사가 트위터 트위터도 원래 트위터를 하려고 한 회사가 아니라 마지막에 그걸로 뿌리면서 트위터가 성공해서 자리를 잡은 거고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것 중에서 제일 리마컵을 한 데가 요즘에 스타트업들이 너무 시장 파괴를 너무 무섭게 하니까 읽은 것 중에서 제일 이상 깊었던 데가 주방 업체예요 홍콩 주방 업체인데 주방 업체라서 딱히 막 혁신을 할 게 없을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사장이 되게 똑똑하더라고 이제 스타트업이 들어오면 우리 주방 업체도 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네가 그 냄비 이런 데다가 딱 센서를 달아갖고 이게 5성급 호텔 셰프가 굽는 것처럼 미슐랭에 나오는 요리가 되게 그걸 센서에 맞는 센서 베이스드 레시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주방 기기 자체는 그렇게 안 비싼데 그냥 원가에 이렇게 납품을 하는데 그거를 쓰려면 어떻게 해요? 레시피를 구독을 해야 돼 그래서 얘네가 주방 업체인데 구독 모델로 가려고 해요 아직 뭐 성공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던 회사들이 자기는 이렇게 아니라는 자세로 가만히 있었는데 저희 같은 시장 파괴자가 나타나면 순식간에 회사가 망해버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아 그게 저는 진짜 놀랍더라고요 진짜 놀라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대표적으로 성공한 데가 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는 뭐예요? 원래 카플로 공유시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어떻죠? 법으로 규제로 막히니까 여러분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잠깐 여기서 여담으로 짚고 넘어가면은 저는 뭐 공유 뭐 이렇게 타다 이런 거 애용자인데 여러분 혁신이라는 거는 제도권 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나라가 캐나다예요 캐나다 왜냐하면 제가 캐나다에서 홈스테이를 어학연수를 5개월 이상 했었고 우리 윤희사님이랑도 같이 갔었죠 랄리사 만나본 적 있죠 우리 랄리사 누나가 아직도 거기 외국인 누나가 있고 내게 홈스테이 마더도 내가 진짜 친엄마 첫날 잘해줬기 때문에 근데 캐나다를 내가 진짜 오지게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거기가 되게 문화 그 다음에 의식이 높아요 선진국이에요 거기는 미국은 강대국이지 선진국 지수에서는 캐나다한테 안 돼요 미국 사람들은 캐나다를 깔보지만 캐나다 사람들한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살짝 무지합니다 미국 애들이 미국은 워낙 강대국이라 그러는 거죠 근데 캐나다에서 2020년이니까 작년에 우버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우버가 들어와야 되고 모든 게 다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타다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근데 어때요? 캐나다가 대개 선진국이지만 그게 법이 있고 면허가 있기 때문에 면허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존에 있었던 법을 만약에 확 깨버리면 기존의 권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턱대고 우리나라가 쓰레기네 만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타다가 합법이 되면 어떻게 되냐 렌터카 회사들은 다 택시연금을 할 수가 있어요 12인승 이상이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애용하는 서비스 중에는 공항 갈 때 쓰는 게 벅시인데 걔네는 예약제로 해서 렌털 서비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타다가 합법이면 렉시는 택시 운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렇게 공항 가다가 벅시가 본고차거든요 이렇게 공항 가다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다 태우면 돼요 근데 그게 지금 현행법으로는 뭐예요? 불법인 거예요 택시 영업을 하면 되고 예약한 사람만이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이라는 걸 좀 잘 알아야 되세요 나중에 우리 자문 변호사님, 고문 변호사님이랑 법 컨텐츠도 찍을 건데 법을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법에 대해서는 되게 문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무조건 뭐 정부가 잘못된 것만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신박사TV에서 제가 타다를 많이 타는 걸 보셨죠? 저는 타다 애용자로서 이 베이직 서비스가 없어지는 게 너무 슬픈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제도권 안에서 혁신을 해나가야지 무조건 이게 잘못됐다고 다 때려보시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하고 있으면 누군가서 잘못됐다고 다 때려보시면 법의 보호를 못 받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삼천포로 잠깐 빠졌지만 꼭 해야 될 얘기라서 잠깐 해봤습니다 다시 후진을 해서 돌아와서 얘기를 들어가면 여러분 굴절 적응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굴절 적응 얘기 해볼게요 저희에 대한 굴절 적응 얘기 제가 이제 작가로 시작을 해서 굴절 적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우리 출판사가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마케팅은 잘할 것 같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작가지만 내가 직접 마케팅을 해야겠다 그런 계기로 내가 깨지고 무너지고 개무시 당하면서 마케팅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걸 배우면은 이제 뭐예요? 책을 팔 줄 아는 마케터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마케팅이라는 거를 굴절 적응을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저는 단행본, 논픽션 이런 걸 잘 파는 사람이고 이제 픽션이나 장르문항은 독자가 완전히 다릅니다 독자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마켓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기법으로 쉽게 그게 먹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성질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개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일단 직장인들의 성향은 잘 알지만 내가 장르문학을 좋아해 본 적이 딱히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의촌도령기 이런 거나 영웅문이나 좋아해 봤지 지금 내가 서비스를 애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성향을 몰라요 그 다음에 단행본 작가랑 장르문학 작가랑 성향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르지만 굴절 적응을 해서 거기 문화를 배우면 어디까지 제가 진출할 수 있냐 제가 굴절을 한 번 해서 장르문학으로 가고 거기서 한 번 또 굴절을 해서 어디까지 가요? 쇼트드라마, 웹드라마까지 가면 제가 갑자기 단행본 작가에서 어느 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 제작자가 된 거예요 작가랑 드라마 제작자는 좀 갭이 있죠 확실히 그렇죠? 근데 뭐예요? 마케팅으로 굴절 적응을 한 번 해서 장르로 저장해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막만 붙이면 어떻게 되죠? 글로벌 웹드라마 작가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 케이팝이 또 홍의사님이 이전 회사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여서 이런 거 잘 아시는데 우리 한류가 워낙 강해서 옛날에는 동남아에서만 인기가 많았지만 BTS 터진 다음부터는 미국 애들도 우리 걸 너무 좋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킹덤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킹덤도 제가 유튜브에 사전 이런 거 유튜브에서 사전 광고라 그래야 되나? 프리뷰 같은 거 보니까 외국 애들이 댓글을 기내로 엄청 했다고 생각보다 많이 달더라고요 그 채널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다음에 일본에 기생충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컨텐츠에서 강국이 돼서 내가 굴절, 굴절, 굴절을 세 번만 하면 글로벌 드라마, 글로벌 독립영화 글로벌 어떤 컨텐츠의 제작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뭐였어요? 맨 처음에 작가였어요 그러면 지금 작가들한테 그거를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냐?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굴절 적응의 핵심은 뭐냐면 공부해요 제가 그래서 1화 때 말씀드렸나? 더비나 체인지그라운드는 24권 팀장님 읽는 게 의무적 근무 시간이랑 상관없이 올해부터 우리 체인지그라운드에 사규해요 책을 더비도 마찬가지인데 24권 읽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 있으면 안 돼요 왜? 이게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굴절 적응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굴절 적응을 한다는 거는 내 능력을 갖고 다른 시장과 다른 판에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배경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내가 무조건 들어가면은 뒤지는 거예요 그냥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간접 체험이지만 독서를 통해서 책을 읽어보면은 어때요? 제가 요즘에 그 호주의 뭐지? 퀀터스 에어라인인가? 아무튼 호주의 비행기 회사인데 여기가 포인트 베이스로 비트코인도 아니야 거의 그 포인트가 호주에서 제2의 화폐 수준이에요 그걸 읽으면서 나도 나중에 커뮤니티가 성공을 하면은 화폐 모델도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런 걸 읽기 때문에 굴절 적응을 하는 거고 또 어때요? 작가에서 지금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게 왜 바뀌었냐? 우리가 책을 판매하기 위해서 SNS 비즈니스로 들어왔는데 SNS 비즈니스를 잘하다 보니까 트래픽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트래픽은 지금 휘발성이 강한 트래픽입니다 이렇게 흘러는 다니지만 그게 우리 팬이 아니에요 우리 컨텐츠 베이스 특히 페이스북에서는 컨텐츠 베이스로 이 트래픽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 트래픽을 홍의사님이랑 유사님한테 우리가 지금 땜 빌딩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 트래픽을 저수지 만들듯이 땜을 가져가서 가두면은 이게 커뮤니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엄추 보면은 뭔가 SNS랑 커뮤니티랑 비슷해 보이지만 솔직히 커뮤니티는 약간 커뮤니티는 폐쇄형이고 SNS는 되게 개방형이에요 전혀 완전 다릅니다 내양적 외향적처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속성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트래픽을 조금 모아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트래픽, 인스타에서 나오는 트래픽을 다 모아서 우리만의 커뮤니티를 만들면은 거기에 또 다른 우리가 복잡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창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우리는 이걸 해도 이번 전략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망하지 않기 위해 이거를 또 지금도 비즈니스가 충분히 영업이익이 잘나고 있지만 고생길, 고생을 사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영업이익 잘나고 그냥 다른 회사들 IT 솔루션 플랫폼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제 웹 만들어서 데이터 뽑아내서 직원 평가해주고 이런 걸로도 영업이익 잘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커뮤니티가 나오면은 커뮤니티 자체에서는 뭔가 이렇게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 자체로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유기체의 힘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하는 어떤 창발을 우리가 그거를 또 잘 컨버전하면 우리한테 수익도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도 엄청난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가 나오기 전에 필진 섭외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최고 전문가 그러면은 뭐 네이버나 페이스북 이런 데는 너무 신빙성 없는 그냥 근거 없는 그냥 뇌피셜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교수님급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급 그 다음에 박사급 그 다음에 각 분야에서 덕후급들 뭐 초등학교만 졸업하셨어도 한 20년 동안 그쪽에서 장인으로 살아가셔서 홍의사님은 뭐 UX 쓸 수 있고 뭐 윤희사님은 삼성에서 하드웨어 개발했으니까 그거 관련된 데 쓸 수 있고 윤희사님은 또 출장도 미국도 가보고 스웨덴도 가보고 해봤으니까 이쪽에는 개발자 문화가 이렇게 다르더라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망하지 않으려면 그 다음에 진짜 사장으로서 리더로서 정말로 꼭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굴절 적응이다 왜냐면 여러분이 이미 C레벨이 왔다는 거는 어떤 출정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있다는 거 근데 그거를 그거를 독서를 안 해갖고 거기 여러분이 아 나는 변화에 변화가 달갑지 않고 그냥 요기에만 안주하고 싶어 계속 내 능력만 내가 원래 했던 것만 쓰고 싶어 그럼 여러분이 결국에는 멸종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에다가 독서를 하고 사례원 사회 만남을 듣고 조금 학습을 하면서 1% 1% 붙여가면서 굴절 적응하면 새로운 시장에서 또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어때요? 그거를 만약에 그냥 안주하면 대표적으로 요즘에 굴절 적응해서 성공한 데가 몇 강에서 말했지만 메이저 방송사들의 유튜브 진출 성공이에요 근데 이거를 더 일찍 진출했으면 더 빨리 굴절 적응했으면 더 대박이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도 이걸 잘 못하는 메이저 방송사가 있고 JT12 같은 경우에는 왓섬 맨이랑 워크맨이 똑같은 소속사예요 장성규 아나운서도 독립을 했지만 여전히 소속사가 JTBC에서 만든 소속사일 거예요 무슨 JTBC 뭐예요? 내가 소속사 이름을 살펴보니까 여전히 JTBC 사람이에요 여전히 JTBC 사람 그래서 그게 룰루라라 스튜디오거든요 거기가 아무튼 이렇게 굴절 적응을 잘하면 웬만한 이제 그리고 JTBC 워크맨은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수십억 단이에요 그냥 유튜브 수익이랑 방송 광고 수익만 따져도 수십억 단이고 장성규 아나운서라는 부가가치가 저는 몇 배 없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커져버렸기 때문에 또 굴절 적응 뭐예요? 김민아 아나운서인가요? 김민아 아나운서로 와서 또 굴절 적응하잖아 그 사람들도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적응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굴절 적응을 통해서 적응을 한 사람은 신규 시장에서 신규 마켓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변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근데 굴절 적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멸종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사장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첫 번째 그래야 얘네면 변화는 여러분 예측이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고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 몰라요 근데 변화를 보고 그거에 대응하는 거는 뭐 그냥 대응이 아니라 내 능력을 굴절 시켜서 적응하는 거예요 굴절 적응 그 다음에 이게 변화가 오지 않아도 평온한 상태에서도 굴절 적응을 하면 신규 시장에 여러분이 진출을 해서 부가가치를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꼭 아셨으면 좋겠고 그 굴절 적응 그 다음에 굴절 적응을 잘 하기 위해 나는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디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있나 그 다음에 결국에는 굴절 적응이라는 게 내 진화된 능력을 적응하는 거니까 내 능력은 충분한가 굴절을 해서 적응시키기에 내 능력이 충분히 성숙했는가 이거를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있고 이제 여기까지였고 그 다음에 시바타 강연 다음 시간에는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